이왕의 아들 신원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죽겠어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소위에 그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성경에 오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니 38대 아연교회 담임자로 품을 받고 취임하는 우리 지명래 목사님의 목회 세우기에 늘 푸른 대나무 되어 언덕 위에 모범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승리 목회를 이루어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